공병호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제 뒤에 흐르는 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강물을 보시면 아주 빠르게 흘러가죠 어쩌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한때 전성기를 자랑했던 것도 그 전성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고객들의 선호가 바뀌게 되면 모든 것은 다 편하게 마련이죠 제가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모든 것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흘러감 그 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흘러감 속에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조직이 그리고 공동체가 무엇을 어떻게 잘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할 수 있으면 세상에 많은 그런 어지러운 문제들이 단순 명료하게 정리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을 붙잡고 고집을 피우고 고함을 치고 야단법소를 뜰고 하니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보시면 저 빠르게 흐르는 강물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죠 시대의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직시하고 그것에 맞춰서 뭔가를 해내려는 그런 용기나 지혜가 없으면 개인이든 회사든 나라든 정말 고생길을 면하기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강물이 빠르게 흐르네요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효과 parall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